전국 최고의 매물을 약속드리고 전국 최저 가격을 보장합니다. 중고차 검색은 썸타다 홈페이지에서 여러분 진심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재고 할인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긴장하시고요. 전화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썸타다 진대표입니다. 오늘 이 준비한 영상만큼은요. 좀 생색을 제가 내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요. 시세보다 얼마나 좀 싸게 준비했냐면 제가 봤을 때 최소 300만원 이상 저렴하게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차량을 처음 보시는 가격일 거예요. 대부분 보니까 똑같은 매물들이 거의 대부분 3천만원대 판매 중에 있거든요. 말씀드렸죠. 싸게 드린다고. 오늘 어떤 차량인요. 볼보의 풀사이즈 SUV XC90이에요. XC90 사실 모델 체인지 되면서 굉장히 좀 인기가 좋은데 여러분들은 오늘 XC90은 2천만원대 처음 보시는 금액으로 지금 보실 겁니다. 지금부터 바로 보여드릴게요. XC90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볼보에서 판매하고 있는 풀사이즈 SUV. 가장 큰 SUV죠. XC90입니다. 사실 볼보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거 말씀 안 드리면 다 서운하시죠. 안전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볼보 라인업 중에서요. 가장 크고 가장 안전한 차는 사실 XC90이라는 거. 다른 라인업들도 있지만 사실 비교할 수 없이 일단 안전하다. 일단 좀 첫 번째로 좀 설명을 드려보고 싶고요. 게다가 두 번째 사실 이 모델 체인지가 된 최신형의 볼보가요. 여러분들 사실 지금 신차 금액 9천만원대 판매하고 있잖아요. 얘가 오늘 지금 얼마냐. 2천만원대 오는 인도가 가능한 모델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차량을 좀 놓치시면 아쉬울 것 같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대형급 풀사이즈 SUV. 안전, 4륜, 연비까지도 좋은데요. 유지관리도 정말 깔끔하게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델 2천만원대 가져가시는 거 저는 땡 잡았다라고 좀 설명을 드려보면서 프로필 먼저 보여드릴게요. 최초 등록은 2016년 10월에 등록한 17년식입니다. 현재 주행거리는요. 17만 5천키로 유지 중에 있고요. 512에서는요. 누이 없이 깔끔한 하차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사고 유무에 있어서도 완전 무사고. 완전 무사고인 차량입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요. 볼보 XC90이고요. 모멘텀 등급의 차량으로 오늘 준비를 했고요. 준비한 금액은 2천만원대입니다. 자, 얼마를 판매할까요? 지금부터 외관실래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이 풀사이즈 SUV입니다. 사실 수입산 SUV 이렇게 대형급 사이즈의 차량들은 기본 금액대가 너무 좀 고가에 형성이 되어 있죠. 뭐 4천만원, 5천만원대 좀 보실 텐데요. 오늘은 유일하게 2천만원대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볼보 XC90이라고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모델 자체가 과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투박하고 너무 좀 이렇게 안전사항에 포커싱을 맞췄다고 하면 XC90이 모델 체인지가 되면서 외관 디자인 그리고 실내 디자인까지 해서 제가 봤을 땐 2마리가 완전 더 개선이 됐다. 좀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고요. 풀사이즈이기 때문에 실내 공간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풀타임 4륜구동까지도 지원을 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기본 SUV가 갖춰야 될 부분은 다 갖췄고 중요한 거는요. 17년식 기준으로 지금 XC90을 검색을 해보시면요. 3천만원 아래 매물이 없으실 거예요. 3천만원 아래 들어왔다고 하면 20만킬로가 넘었거나 아예 대파차일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차가 2천만원대 판매가 할 수 있는 차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들 아시죠? 그래서 워낙 고가의 차량이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만큼은 오늘 2차종만큼은 저희가 정말 저렴하게 준비했습니다. 얼마냐? 2750만원. 2750만원에 이렇게 완전 프리미엄급 대형급 SUV를요. 국산차 가격에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모델로 준비했기 때문에 사고 없고요. 누유 없고요. 차량 외관 실내 상태처럼 퍼펙트한데요. 가격까지도 정말 신경 많이 썼습니다. 전면부 모습 보여주시면 모델이 바뀌면서 사실 진짜 외관 디자인이 확실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헤드라이트 부분도 이렇게 다 LED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전면부 그릴 모습 보셔도 앞쪽이 꽉 차죠. 그래서 원래 볼보라는 브랜드는 안전의 대명사이긴 하지만 진짜 내가 안전을 체험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차량 타시면 절대 사고 나셔도 다치실 일은 거의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앞쪽의 타이어는 20인치 타이어고요. 휠 보여주세요. 휠도 되게 멋있죠. 그래서 외관 컬러는 이렇게 연한 그레이 볼브에서 좀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지관리하기도 좋고 외관의 디테일까지도 살리는 컬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쪽에는 또 루프렉 포함해서 파노라마 썬루프까지도 지원이 되는 모델이고요. 실내 옵션 좋습니다. 메모리 기능 그리고 크루즈 기능 디스플레이도 아주 시원하게 올라가서 있기 때문에 SUV를 타시는 분들은 사실 이렇게 대형급 SUV 굉장히 좀 좋아하실 건데요. 뒷좌석 공간이 좀 잘 빠져 있어요. 그래서 거의 지금 실내 공간 상태는 굉장히 넓고요. 시트 상태도 깔끔하게 잘 유지관리를 해왔던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이 현재 컨디션은 말할 거 없습니다. 정말 깔끔하게 좀 관리를 해주셨고요. 뒤쪽 타이어도 50% 이상 남아있고요. 뒤쪽에 휠도 이 정도 깔끔하다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XC90 후면부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제형으로 이렇게 떨어진 뒤쪽이 이제 레이어 램프 모습도 디자인이 너무 좋고 아래쪽에 이렇게 뒤에 머플러 올라가져 있죠. 그래서 볼보의 XC90 기본 전동 트렁크는 올라가져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트렁크 공간이 진짜 넓어요. 그래서 이쪽에 러기지랑 기본 순정 매트 올라가져 있고요. 아래쪽에는 이렇게 수확이랑 공구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사실 실내 공간이 굉장히 이렇게 넓은 차가 2천만 원대 수입차가 거의 없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모델은 현재도 판매 중에 있는 모델이고 9천만 원대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꽤 괜찮은 이렇게 완전 프리미엄급 SUV를요. 2천만 원대 인도가 가능한 모델은 사실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2,750만 원 준비했고요. 이어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에 이제 실내에 들어왔고요. 실내 상태도 정말 깔끔하게 또 관리를 해주셨습니다. 옵션도 굉장히 좋고요. 엔진 소음 상태 또한 현재 완벽하다고 설명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왼쪽에는 이렇게 윈도우 버튼이 있고요. 메모리 기능 시트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기본 전동 시트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핸들 보여주시면 핸들 우측에는 블루투스 기능이 있고 왼쪽에는 이렇게 크루즈 기능, 차간 거리까지 다 세팅이 되는 크루즈 기능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들 좋아하실 거라고 예상을 해보고요. 라이트는 기본 오토 라이트 지원하는 모델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HUD, 헤드업 기능까지도 올라가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위쪽에는요. 이렇게 파노라마 타입 썬루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시트 상태 보여주시면 말할 거 없습니다. 시트 상태 너무 좋고요. 1열, 2열 다 정말 깔끔하게 유지 관리해 주셨고요. 위쪽에는 이렇게 블랙박스 기능, 그리고 위쪽에는 하이팩스 기능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터치식으로 볼보 같은 경우에는 아주 멋있게 나왔기 때문에 후방 카메라도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고요. 이렇게 열선 시트, 열선 핸들 기능까지도 터치식으로 다 세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 에어컨 버튼, 아, 에어컨도 시원하게 잘 나오고요. 이제 왼쪽, 아, 아래쪽 보여주시면 여기 엔진 스타트 버튼, 스타트, 스탑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실 수가 있고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컴포트, 오프로드, 다이나믹, 인디비주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주행 모드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자파킹 브레이크 시스템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토홀드 기능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차키 보여주시면 차키 아주 멋있게 볼보 타입의 차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준비한 차량은 일단 여러분들 금액 정말 저렴하게 준비했고요. XC90 이 정도 컨디션에 이 정도 가격 사실은 이거 가져가시는 분들 저는 땡자 같다고 설명드리면서 XC90 함께 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풀사이즈 SB XC90 함께 했습니다. 전액값 탁송거래 다 가능하고요. 그 밖의 문의사항은 저희 대표번호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섬타라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